할아버지 역시 사람은 이런 예술적인 작품들을 보고 살아야지 흥 흥 흥 흥 교량 있게 오늘은 완벽한 책이나 봐볼까 야 저 인간이 지금 뭔하는 거냐 어 몰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건다고 자기가 있는 공주가 되는 줄 아나봐 그니까 그러니까 뭐야 누가 내 이야기 하나? 걔가 간지럽네 야 틀리나봐 틀리나봐 아무튼 우리는 오늘도 집을 찾으러 왔다 아 이제 좀 안 들키는 집 좀 지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 집에 이 집집기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어? 어라? 야 맞다 저 인간 오늘 액자 사왔잖아 오 액자 좋은 생각이 났어 액자 속에 집을 짓고 살자 오 좋다 좋다 액자 그래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봐 자 따라와 일단 세밀한 조각할이 필요해 왜냐하면은 액자를 만들거니까 여기 상자 여기 안에 재료 있어? 그렇지 야 이 집에 한두 번 와보냐 자 나만 믿으라고 기다려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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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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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열 열하나 일곱 오케이 됐다 야 나 올라왔어 잘했어 한번 상자 열어봐 야 상자는 니가 열어줘야지 내가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 꺼낼테니까 상자 좀 열어줘봐 오케이 연다 알았어 빨리 열어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꺼낼게 여깄다 어 여깄다 엇짜 좋았어 꺼냈어 오케이 어어 어 으으음 나 찾췄이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내가 목숨 걸고 갖고 온 아이템이라고 자 따라와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있는 저 액자 속에다가 집을 짓자고 루야야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이다 알았지? 오케이 야 나는 다 쌓았다 왜 이렇게 빨라 야 우리가 이제 집 짓는 짬밥이 몇 달인데 야야 조심해서 뜯는다 하나 둘 셋 쪼 어? 땡냈다 이제 조심해 잠깐만 지금부터가 중요해 혹시라도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는 박자가 되어서 이 집안에 피규어로 전시가 될지 모른다고 자 이제 대공사의 시작이구만 해버리자고 삼각 pir은 이 집안은 SweY sechs 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집은 말이죠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나무조각 아니거든요 눌러보면 조합대입니다 대박 이 집엔 조합대 기능도 추가가 됐구요 여기 눌러보면 화로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짱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집에 빠지지 않는 이 쇼파와 티비 그리고 쇼파에서 연결되는 이 티비에 티비 받침대가 조금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오오 음 그리고 오늘은 조금 오픈하우스라는 느낌으로다가 잠자기 전에 이렇게 넓은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액자 땡 유리로 막았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제 액자 같은 느낌이 들겠지 어떻게 막아 우리? 그 생각을 못했네 으악 우리 굴거나 죽어 아하 아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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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중간에 뚫고 바람궁 하나씩 뚫고 나가면 되지 아 근데 루야야 어 이 집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인간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림인척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아 아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그림집이니까 우worth англий사 army 눈 좀 돌리게 그림이나 봐볼까 야 musst 인간 온다 하느님 멈춰 멈춰 역시 역시 아주 그냥 이쁜 그림은 내 눈을 편안하게 한단 말이야 너 저번에 사놨던게 어디 보자 그래? 뭐야? 분명 저번에 샀던게 약간 커플이 뽀뽀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? 야야야야야야 야 어쩌지 어쩌지 형아파 어? 야 어쩌긴 어째 천천히 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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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설마 진짜 하게? 뭘 하는거야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진짜 하겠냐 미쳤냐고 내가 나 싫어 나 척도 싫어 나도 싫어 빨리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토하는 척도 하지마 야야 얼굴 봐 얼굴 봐 나도 하기 싫어 내가 일로와래 그림 같아보이는데? 아 됐다 내 기침 나올것 같은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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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봐차봐 어디가봐 그림이 살아있어? 아닌데? 아닌데요! 저희는 그림인데요 너 이거 뭐야 그래 기억났다 내 보고 뽀뽀하는, 그림도 아니고 그냥 하얀 풍경그림이었어 맞다 맞다 군부거냐 그걸 잊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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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무튼 내가 얼마 알고 있지 알고 있잖아 절대 안 나가 못 나가 이거 유리께 부순다 너네 너네 자꾸 그러면 유리께 부순다 야 저 총 아니야 총 어 잠깐만 나 안나가 루야 괜찮아 괜찮아 죽은척 하지마 배째라 안해도 돼 왜 왜 뭔줄 알아? 야 이 유리는 말이야 어 이거 방탄유리야 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디가 있는거잖아 왜 이러냐 자 이제 누가 나가야 된거같은가 루야 미안하다 중국산이었다 야야 어 괜찮잖아 뭐야 어이 이거 방탄유리야 왜 유리는 안깨지고 사람은 조언이야 이상한데 이거 이거 방탄유리야 이星 왕탄유리야 어 쏴는게 좋아 오 오 어이 야 어 왜 안쏘냐 안 쏘냐 아 알겠다 너 지금 총알 다 떨어졌구나 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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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섭지로 안 무섭지로 왜 왜 으 으아아아아악! 아! 아아아아아아아악! 이것도 보실래요?